이정근 씨가 지금 서초구의 4.15 총선에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방송작가로 출발해가지고 또 2018년 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아마 정철성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정철성 변호사는 여러분들 이름이 가물가물 어디서 많이 들으신 분 같다 이렇게 시정해야 될 건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했고 그다음에 또 언젠가 김형석 교수를 이렇게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70줄에 된 따님이 정철성 변호사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철성 변호사가 이정근 씨는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청탁을 받았을 뿐이고 이정근 게이트 표현을 법적 조치를 통했다 취하겠다 그 이정근 게이트라는 것은 뭐 워터 게이트 사건처럼 한 사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큰 대형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언론사가 쓰게 되면은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인 이정근 씨 측의 정철성 변호사는 11월 24일 공지를 통해서 이정근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현재 이정근 씨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미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니까 정철성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정근 게이트가 아니라 정치권 브로커 박우식 게이트입니다 박도성성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성환정 게이트 등 역대 권력청에 대한 부정 청탁 사건들은 청탁자 게이트로 명명해 왔습니다 이정근 위원장 노웅래 의원 등은 정치권 브로커 박우식으로 청탁을 받은 상대방일 뿐이므로 위 박우식 의 청탁에 비롯된 여러 사건들을 이정근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이고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제 생각은 그래도 10억 원 정도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정철성 변호사님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거든 그러므로 앞으로 이정근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은 기자와 데스크에 대해서 민사상 행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10시간 전에 정철성 변호사가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그래도 돈 받았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게이트로 부르든 게이트2로 부르든 뭐든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정근 씨는 전라북도 군산시 출전이고 현재 신문은 미결수고 군산저자고등학교를 나왔고 원강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아마 3번 정도 선거를 나온 모양입니다 어제 알아봤지만 한번 빨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서초구에 이정근 씨가 출마했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표를 많이 이동시켰죠 최대 26% 정도까지 이동을 시켰네요 이런 차익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서 몇 년 지나가지고 2년 지났네요 2020년 4.15 총선에 서초구가 합의 국회의원 후보로 더불당 후보로 이정근 씨가 출마했습니다 이때도 어마어마 훔쳤네요 마이너스 18% 차익값이 플러스 18%가 합치게 되면 36%까지 표를 훔쳤네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3% 플러스 13%니까 서초구 갑에서 더불당 이정근 후보한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에서 36% 정도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해보니까 윤희숙 후보한테 30% 윤희숙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훔친 거죠 그다음에 국가혁명배당금에서도 30% 이게 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를 훔친 방법은 동별로 훔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 자문동에서 940표를 훔치고 반포 본동에서 433표를 훔치고 반표 1동에 671표를 훔치고 이게 다 분석돼가 나오는 거죠 투표소별 자료를 집어넣으면 투표소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붉은색은 중앙선거관리니어 발표한 4.15 총선의 서초구 값의 동별 차이 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플러스 15% 플러스 17% 플러스 14% 플러스 13% 플러스 13%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도 탈락을 한 겁니다 윤희숙 후보한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동별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수작업을 할 수 없고 다 전산 조작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칼같이 여러분들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제가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님 찬스 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발각이 된 거죠 두 선거 모두 전산 조작으로 밀어줬지만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전산 조작은 상대방 표를 전산적으로 도독질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하는 선거사기 수법입니다 4.15 총선에 선 윤희숙 미통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도독질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전산적으로 넘겼습니다 공직 선거마다 전산 조작을 한 행위가 모두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자유 서른 대스폰을 외치고 상식 정의 공정을 외치는 것이 윤석열이 하는 일입니다 불의와 불굽이 한강물처럼 범람했는데도 이를 모두 덮고 나라를 이끌겠다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슨 명분을 내쉬우더라도 거대한 불의와 불굽과 타협하고 나라를 이끄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잘 마치고 퇴임해서 개 키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악담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공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들을 걸 미래가 believed구나 우리의 교환에 대해 맞게 됐구요 우리의 교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